성대모사의 달인 전혁미! 전혁미씨! 지난번에 다짜고짜 스피드퀴즈에서 선혁련쌤이 문제나실때 모두 다 전원주신 줄 알았어요 모두 다 잠깐 전혁미씨 성대모사를 몇 개만 좀 사짜만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원주야 원주 천원주 원하는 목소리 있으면 전화 정말 잘하셨어요 현숙씨는 전화 잘하잖아요 현숙씨는 저도 되죠 자 시작 여기에서 저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통장이 돈 들었나봐라 했을때 유희재씨께서나 누가 누나 들어왔는데요 이거 하나 버전하고 아직 입금 안됐는데요 이 버전 두개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혁아 동현숙입니다 어떻게 홀라홀라 홀라 홀라홀라 홀라 홀라 홀라춤을 치른다 탬버린 이 통장이 돈 들었나봐라 돈 들었데 누나 야 신난다 라이브 두 곡이다 홀라홀라 홀라 홀라춤을 치른다 탬버린 안 들었나봐 이 통장이 돈 들었나봐라 누나 안들었는데요 야 녹음 틀어 고맙습니다.